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상황은 가장 비극적이고 절망적이고 비인간적인 상황입니다. 한 인간이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근거 없이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당시 권력층과 기득권층의 모함에 의해서 고귀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악한 인간이 빚어낸 좌절과 절망 그리고 부끄러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비참한 죽음은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괴핵한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써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괴핵입니다. 이렇게 보면 십자가는 그 비참한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는 두 가지 성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사악함과 야수성을 드러내는 절망 그리고 인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숭고함이 드러나는 희망 이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해석이고요. 현실 세계로 들어가면 사실은 하나님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인간의 잔인한 야수성만 보입니다. 잡히면 죽는다. 이것이 바로 당시 예수 십자가를 둘러싼 기류였습니다. 이런 기류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간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3년 가지고 뭐 그러십니까? 몸을 섞어가면서 3, 40년 아들, 딸 낳고 함께 산 부부끼리도 도망가는 세상 아닙니까? 중마고으로 자라서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라고 하면서 사기치고 등에 칼을 꽂는 그러한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 십자가 처형 장소에 사람들이 남아있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모두 4명의 여인이 남아있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모를 제외하고는 전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인들 대부분은 예수님 공생의 때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시중을 듣고 수발을 들었던 여인들이고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하면 사실은 전부 예수님과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모의 이름은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6장 1절의 명단하고 비교해볼 적에 학자들은 살로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명칭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 글로바가 예수님의 친아버지인 목수 요셉의 친동생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만난 것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글로바였습니다. 추정대로라고 하면 작은아버지인 셈이죠. 이 글로바는 후에 골로세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는 숙모가 되는 작은어머니가 되는 셈이죠. 나머지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마 이 여인처럼 성경 중에서 오해의 인물에 섰던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정부였다느니, 예수의 아내였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영화와 소설 속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죄 많은 여인 장녀였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사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를 보면 죄 많은 여인이라고만 나와 있지 그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죄 많은 여인은 엄밀하게 따지면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별개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아이덴티파이 동일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AD 590년에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물이었던 그레구리 일세가 교황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인 591년 부활절 설교를 이 사람이 하면서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죄 많은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교황이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부터 교회에서는 그 다음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죄 많은 창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고 선포가 됐던 거죠. 이 기회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 들린 이 여인의 병을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리고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고요. 그리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현장 그 현장에 제일 처음에 가서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첫 번째로 듣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보다도 먼저 만나는 광영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미쳐가지고서 제 인생을 살지 못하던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 삶을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는 그의 삶에 있어서 완벽한 전환점이 되는 거죠. 이 정도 사연이면 이 여인이 십자가 처형 장소에 함께 있을 법하지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빼고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었던 이유는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예수의 인척이나 아니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아주 끈끈한 관계 속에 있던 사람들 아니면은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 하나는 여성 특유의 어떤 모성애가 작동된 경우 뭐 이런 것들이 합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들 말고 남자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유일한 남자 요한 게시록을 작성하고 요한복국과 요한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입니다. 열두 지장 중에 가룬유다는 스스로 자살해서 사라졌고 11명만 남았는데 그 11명 가운데 10명은 전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이 요한만 남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는 죄수의 곁을 지킨다? 그것도 예수 무리들을 전부 다 소탕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예수 무리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 이거는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요한은 열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세배대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의 형 야구보와 더불어서 초기에는 가버나움에서 어부생활을 했습니다. 제자 중에는 나이가 가장 어려서 이후에 등장하는 성화들에는 항상 가장 어린 인물로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성격은 불같았어요. 그 형과 더불어서 얼마나 불같았는지 예수님께서 보안에게 다시 말해서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 그의 형 야구보와 더불어 예수님의 핵심 제자 세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주요한 행적지에는 항상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스스로 쓴 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그 요한복음에 자기만 아는 얘기를 쓰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또 예수님의 품에 누워가지고 식사하던 제자 이 표현도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만이 아는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요한복음에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는 베드로보다도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요한인데 싶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짐승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 기도원에 설아라는 개가 있어요. 그 기도원에 위치한 곳이 설아산이라서 거기는 개가 뭐가 됐든 이름은 다 설아입니다. 그런데 이 개가 진돗개도 아니고 진돗개 순종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잡종도 아니고 본인이 정확한 신분을 안 밝히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돗개 잡종 정도로는 여겨지는데 놀라운 것은 여간 영리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기껏해야 한 달에 한 번 가잖아요. 가가지고서 아주 온화한 목소리로 설아야 그렇게 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오히려 마치 처음 본 손님처럼 왈랄랄랄라 지져대요. 제가 살찐이 풍부한 갈비를 들고서 설아야! 그런다고 해서 오지 않아요. 오히려 경계를 하고 더 지져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나타나면 그냥 꼬리를 치고 그냥 달려들면서 오줌을 질질 싸면서 그렇게 반가워해요. 매일 밥 주고 똥 치워주고 데리고 산책하고 그리고 쓰다듬어주고 자기가 사랑받는 걸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모든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뭔들 못하겠어요? 그 살벌한 십자가 처형장이라고 받아하겠어요? 이 사도 요한의 행적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적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뛰어간 제자가 이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보다도 먼저 뛰어간 제자들. 그래서 그 성화까지 있어요. 뛰어가는 모습이 앞에 가고 뒤에는 그냥 헐레벌떡하면서 베드로가 뒤따라가는 모습 그 성화도 있어요. 디베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출연하셨을 적에 모든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알아본 거가 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의 힘이 요한을 머물게 했어요. 누가 보검 7장 47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십자가 곁에 머문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가설 속에 가깝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종사촌 동생일 수 있다라는 가설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던 여인들을 각 보금서가 증거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한 여인이 있었는데 마태보금에서는 그 여인을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예수의 이모 혹은 살로메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 구절들로 봐서 살로메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거나 적어도 친척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일 이 추측이 맞다면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이종사촌지간이 되는 셈이죠. 그렇지만 이종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남아있었다 이건 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형 야구부도 따지고 보면 이종사촌지간인데 도망갔잖아요. 어쨌든 한계가 많은 우리로서는 사도 요한이 남아있던 이유를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종사촌 동생이어서 이 가설까지를 받아들인다면 예수님 십자가 밑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빼고는 전부 친척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핏줄의 힘은 대단하구나 역시 믿을 것은 핏줄밖에 없어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 마리아만 빼면 거기 있던 사람들은 직계가족이 아닙니다. 이모와 조카 그리고 이종사촌 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때로는 애틋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핏줄이 남아있게 하는 힘이라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밑으로 남자만 넷이 있었어요. 야구보, 요셉, 유다, 시몬 네 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예수님의 임종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당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관계도 좋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맏형이라는 작자가 장남이라는 작자가 어머니 돌보지 않고 아버지는 일찍 타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머니 돌보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3년간 싸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수치로 여기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아마 형제들 중에는 가문의 수치라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형이 죽어가는 마당에 그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남이라고 할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도 그 자리에 와 있는데 형제들이 외면하다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상한 일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내려다보면서 이를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소 아들이니이다. 어떤 분들은 여자여 예수님이 엄마한테 여자여 했다고 그래가지고 시비를 겁니다만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자로 번역된 헬라가 귀내입니다. 그런데 귀내는 여자로도 번역될 수 있고 아내로도 번역될 수 있고 부인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어떤 번역을 하더라도 여자를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나 다른 사람의 아내한테나 또는 어머니나 누구든지 간에 어른인 여자에 관해서는 귀내라는 용칭을 쓰는 것이 평범한 그와 같은 유스에이지 용법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곁에 있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참 대단한 결단입니다. 좀 생각해 보거나 더더군다나 자기 아내하고 상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온몸이 가닌 남자입니다. 즉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차남입니다. 거기다가 그 아버지 세배대가 배를 가지고 있었던 선주예요. 그러니까 어부 중에서도 비교적 풍요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풍요하게 자란 집안의 차남 윗사람 성기는 거 별로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마리아를 맡아서 일스레인 마리아가 9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고령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수십 년간을 정성껏 살펴드렸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혈족의 의미 가족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금주는 전 국민이 대이동하는 추석 명절 아닙니까. 소위 핏줄의 향연이 벌어지는 주간입니다. 수천만 명이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대이동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도 다 매년 겪는 것처럼 얼마나 고생이 심합니까. 이 시간대 잘못 맞추면 차 안에서 여러 시간 심지어 12시간씩 더 이상도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 고생 고생하면서 내가 내년에는 죽어도 안 와 하면서도 계속 꾸역꾸역 갑니다. 그 꾸역꾸역 가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국의 차가 도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건 마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연어의 귀향 같은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연어는 9월에서부터 11월 사이에 자기가 나은 곳으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소위 모천회기성 오류입니다. 민물에서 나서 4,5년을 바다에서 있다가 아를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거슬러 올라오는 광경을 다큐멘터리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건 거의 기적입니다. 수만리가 되는 그 길을 거슬러 올라오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심지어 직각으로 되어 있는 폭포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목숨을 건 귀향이에요. 글이 올라와서 뭐 하느냐 산란토를 만든 다음에 2,3천 개의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게 낳은 알들은 2개월가량 지나면서 부화하게 되고 새끼 연어들은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것은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는 죽습니다. 그러나 알을 낳기 위해서 달리 말해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고향을 찾는 귀성행령으로 말하자면 연어보다 강한 회귀본능을 연상시키죠. 내가 낳고 자란 고향 산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함께 울고 웃던 가족들을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다라는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사는 하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잊고 사는 것도 말았어요. 나를 돌아볼 기회도 없었어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 뒤죽박죽 살았어요. 그리 살다가 모처럼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핏줄을 만나 내 본질로 이익과 모든 것들로 둘러싸여있던 것 다 내려놓고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정겹고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그래서 서정주 시인은 추석 전날 달밤에 송편 빚을 때 이런 시에서 이렇게 읊고 있어요. 추석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아 온 식구가 보여서 송편 빚을 때 그 속에 푸른 풋꽁 말아넣으면 휘영청 달빛은 더 밝아오고 뒷산에서 노루들이 좋아 울었네. 저 달빛엔 꽃까지도 휘이겠구나. 달보시고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대수풀의 올빼미도 동달아 웃고 달림도 소리내어 깔깔거렸네. 달림도 소리내어 깔깔거렸네. 참 정겨운 시잖아요. 근데 추석의 현실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사이의 추석은 놀러가는 기회로 전락이 됐어요. 인천공항은 하루에 수십만명이 몰릴 거다. 벌써 해외로 나가는 표들은 다 동났다. 큰 며느리한테서 시어머니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장문에 글이 적혀있었어요.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제가 시집와서 수십 년 동안 정말 없는 집에서 모든 희생을 해서 가난한 두 시동생 짓바라지 잘하고 고생고생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 사이에 우리 가족끼리 한 번도 여행도 못 갔으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말리부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부모님 못 가더라도 양해하시고 저희가 작은 거 통장으로 넣어드렸으니까 그걸로 두 번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못 간다는 얘기죠. 말리부 놀러간다는 얘기죠. 즉각 시어머니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네가 얼마나 고생 많았니 그래 늦었지만 빨리 갔다 오너라.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참 나이가 많이 먹긴 먹었나 보구나 니들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땅이 좀 있는데 이번에 알아봤더니 그 땅이 엄청난 가격이더구나 70억 가량 한다는 구나 네가 삼형제 가운데 그래도 네가 가장 잘 살고 밑에 시동생 둘은 아직도 부실하니까 내가 그렇지 않아도 돈 아이 먹기 전에 이번 추석에 재산을 좀 분배하려고 했는데 잘 됐구나 너희들은 잘 갔다 오고 그러면 시동생 둘한테 재산을 분배하겠다 잘 다녀와라 즉각 답신이 왔습니다 항공사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항공편이 잘못돼서 말리부 여행이 취소가 됐습니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에 내려왔습니다 이제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고 역시 사람은 늙으면 죽어야 돼 내가 그 땅이 70억인 줄 알았는데 7천만 원이야 아이고 어떻게 70억을 7천만 원으로 받대 니들은 잘 사니까 그거 얼마도 안 되니까 그거는 시동생 둘한테 내가 나눠줄게 그런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명절이 그냥 놀러가는 아마 앞으로 우리 손주 정도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또 많은 이들에게 명절이 축제가 아니라 부담이 되고 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추석 맞아서 추석 맞는 가장들의 마음을 담은 남편의 추석 일기라고 하는 유머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벽에 달린 달력보니 아이쿠야 추석이네 짐 싸면서 투덜대는 당신 보면 괴롭구나 마누라야 니만 되나 눈치 보는 나도 되다 아내들은 육체노동 가장들은 마음고생 욕을 해도 추석 가고 웃고 해도 세월 간다 속 편하게 보여지는 직장 얘기 들어보게 직장에서 더럽은 걸 속속들이 밝혀봄세 새파란게 상사라고 반말거리 예사하고 영업실적 나쁘다고 결제서류 날아가네 봉급쟁이 오장력고 시커멓게 다 탄다네 존심 눌러 꾹꾹 참다 눈을 지켜 떠보자니 짤낮빛과 지방갈래 막말마구 하는구나 내일은 내일은 꼭 사표낸다 너희놈아 잘 살아라 사직서를 주보니 꼭꼭 써서 간직했네 해장국을 끓여주며 학원비를 걱정하는 당신 얼굴 쳐다보며 사직서를 찢었다네 눈물 펑펑 쏟으면서 변수에서 찢었다네 당신 없고 자식 없음 내가 말라 일하겠노 어릴 적 꿈 장군이여 주의 기대 컸었다네 마누라야 잘난 서방 직장에서 일해 산다 시엄마와 얘기해도 야단 만나 속이 철렁 신우이하고 마주봐도 싸움 났나 속이 덜컹 그리 힘이 든다 하면 다음부터 내가 감아 당신하고 시댁 식구 온천 가라 내가 한다 마누라야 우지 마라 속상하다 우지 마라 모로 가도 사흘 가고 도로 가도 사흘 간다 부담이 되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래서 명절 끝나면 명절 이혼 이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추석 준비하느라고 고된 육체적 노동을 하고 근데 이 남편이라는 작자는 쥐 시댁에 들어가니까 아주 살판 나가지고 시댁 편만 들고 정작 본인은 자기 집 친정에 갈 수도 없고 너무 화가 나니까 명절 끝나고 갈라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명절 증후군들 알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알아놓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명절 끝나고 나면은 주부들의 쇼핑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추석날 모여서 형제들이 싸워요 돈 문제 재산 문제 그동안 얼굴 못 봤는데 기왕 잘됐다 해가지고 서로 쌓였던 감정들을 푸는 전쟁터가 추석이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십자가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오버랍이 됐어요 진짜 예수의 핏줄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직계도 아닌 이모와 이종 사춘동생 그리고 아무 혈연관계도 없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혈연이라는 게 무색해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달라야 됩니다 남만도 못한 가정이어서는 안 돼요 무엇하러 그 고생을 하면서 귀향을 합니까 가족이니까 핏줄이니까 가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 거기 끼지도 못해요 가족이 뭐예요 스페인 북서비의 갈라시아 지방은 스페인 최고의 해산물인 페르세베로 유명합니다 이 페르세베는 거센 파도가 있는 암초와 암초 사이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채취하는 거가 여간 힘들지 않아요 어부들은 그거 채취하기 위해서 이 몸에다가 밧줄 하나를 의지한 채 목숨을 걸고 그 1킬로에 17만 원 이상 하는 그 해산물을 얻기 위해서 그 바위 틈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채 같은 파도가 몰아칠 때마다 마치 가랑잎처럼 그 몸이 들썩거리는 거죠 그런데 이토록 극심한 상황에서 특이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밧줄 하나 달랑 붙고 바위에 붙어서 작업하는 그 어부 배후에는 그 밧줄을 잡아주는 배 한 척이 있어요 그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적에 그 재빨리 밧줄을 담겨줘야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풍랑이 일면 이 배가 안전해야 배도 뒤집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페르세배를 채취하는 사람하고 배를 모는 사람 사이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고 합니다 여차하면 배에 있는 사람이 나만 살기 위해서 나몰라라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신뢰가 가능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결코 작업할 적에 가족 이외에는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채취하는 사람과 배에 남아서 끈을 잡아주는 사람은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험해도 배가 파손돼도 오직 가족은 그 밧줄을 끝까지 잡고 있을 것이다 함께 바다에 휩쓸려 함께 죽을지언정 나만 살기 위해서 다른 가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족입니다 연화가 목숨을 버려가면서 귀향하는 것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명절 역시 인간인다 자신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돼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1차적인 대상인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내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려면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간의 도리인 효도입니다 효도라는 생명의 끈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의 모습을 보십시오 십자가성에서 일곱 마디 했어요 그중에 살아있는 사람한테 한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다 그 부탁을 받은 요한을 보십시오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기 합리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요한입니다만 그리하지 않아요 남의 어머니입니다 남의 어머니를 그런데 내 어머니로 자기 집에 평생 모십니다 전에 오는 말로는 AD 66년경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사도 요한이 팔레스틴 지역을 떠나서 에베소로 갑니다 그때 고령이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요 그래서 지금도 터키 성지순례를 가면 에베소 유적지가 있는데 그 산 밑에 옛날 마리아가 살았다고 하는 집이 있어요 카톨릭 신자들은 그곳을 성지라고 해서 가면 꼭 순례를 하고요 로마 교황도 세 분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나 바울에 비해서 성경에 보면 비교적 활동이 많지 않은 걸로 나타나요 학자들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일에 자기의 평생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준 게 뭡니까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순간까지 자기 아닌 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아닌 남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는 거 신앙이 나 혼자 구원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구수가까지 책임지는 거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요한이 예수님한테 받은 것은 바로 이 사랑의 복음 사랑의 정신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내 이웃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랑의 정신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가족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남의 어머니마다 내 어머니로 정성을 다해 모시는 요한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정신이요 효성의 의미일지인데 하물며 내 어머니 내 가족을 사랑하고 감싸고 떠안는 것은 말해서 뭐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평신도주일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소수의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고 그 일로 훈련받은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제자입니다 다른 부류는 대부분의 성도입니다 가르침받은 것을 실천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을 통해서 가르침받은 그 복음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웃사랑의 1차 대상은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님 그리고 내 가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셔서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하고 많이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생명과 존재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 가족이 소중하구나 깊이 느끼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책임지는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나의 가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은혜가 이번 추석을 맞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은혜가 이 은혜가 이 은혜가